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의 1단계 자의식 해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 액컷 자청으로 유명하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과잉자의식에 있습니다. 과잉자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고 자청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너가 안 해봐서 그래, 넌 잘 몰라서 그래,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주는 좋은 정보들을 다 필터링을 하거나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도록 그의 정보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뭔가 중간이나 혹은 지금 잘 나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성공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다 거절하고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 완전 갇혀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의식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거부하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을 권해도 읽지 않고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자의식 과잉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 뭘까요?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감정과 지식이 합쳐져서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 되게 된 것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를 좋죠? 그런데 이런 자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게 되고자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리 자의식을 해체해야만 진정한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의식 과잉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남탓, 사회탓, 잘난 사람 끌어내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보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잘됐어요. 나보다 큰 돈을 벌어요. 나보다 성공했어요. 이러면 자의식 과잉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는데 나보다 많은 돈을 버네. 저거는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나를 못 알아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탓이나 사회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 사람이 노력을 덜하고도 저렇게 큰 손을 거뒀네.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노력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 내가 좀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의식을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의식 해체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단계는 탐색입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의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화내는 유치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랑 비슷한 친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질투나 화를 내지 나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큰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고 뭔가 부러움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부럽긴 하지만 질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질투라는 감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못 날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거지 이런 관계에서 보통 질투를 느끼거나 분노나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불쾌함을 느낀다면 한 번 그걸 가만히 지켜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한 발 쪼꼬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유식 때문이 아닌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금 한 발 쪼꼬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2단계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보여요. 질투에 눈이 가려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장점들 그 사람이 나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단계는 전환입니다. 전환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해서 나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네? 하면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쓰라는 겁니다. 질투를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강점을 내 것으로 바꾸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 해체는 탐색, 인정, 전환을 거쳐서 해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사례예요. 작은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직장인이 월급이 많지 않겠죠? 어쩌다가 술집에서 연예인과 함께 놀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써가면서 연예인들과 술을 마시고 놉니다. 그러니까 어? 저 친구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연예인과 함께 놀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뭔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월급의 많은 부분들을 유흥비로 쓰게 되고 점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그 인정요구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자유식에 취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연예인을 만난다는 걸 통해서 내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늦게라서 깨달으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해보면 연예인과 놀 때는 그때만 좋지 연예인들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연예인들이 나를 특별히 더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걱정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연예인들 말고 진짜 내 친구들에게 잘해주자. 이렇게 이제 자유의식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1단계 자유의식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총 7단계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